아, 물놀이 잘했어. 재밌었지? 진짜 재밌었는데. 아, 너무 재밌죠. 걔 지금 너무 배고프지. 아, 그래서, 근데 밥 먹기 전에 물놀이 하는 게 뭐가 좋을까? 나는, 나는 다 재밌는데, 힘드네. 사실 나도 힘들어, 지금. 아, 나 뜨거워. 워리워리다, 나 뜨거워. 진짜 제일 재밌는 건 처음에 우리 첫 번째 탐험가, 그니까. 그, 미끄러운 거? 어, 그거. 아, 그거. 나 진짜 싫었어. 왜냐고 물 많이 들어가서, 나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지훈. 아, 지훈 진짜. 나는, 나는 물 그렇게 다가운지 몰랐어. 그치. 감짜로. 아니, 내릴 때 무서운데, 물 딱 들어가는 순간. 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또 말이 못해서 나갈 때. 빨리 나오고 싶었어. 어유, 너무 귀찮아. 카키. 내가 Zahl быть. 캐시. 저기 저기. 와아... 불 너무 작 knot 많아. 말도 Ihnenennis 못하고 싶었어. 야아! cai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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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들 너무 돈이 많았는데 그럼 우리 지금 다 죽는가? 일단 너무 추워서 다 근데 다닌거 아니고 그냥 잠깐 빌렸어 너무 빌렸어 너무 추워서 왜냐면 저희 다오리가 춘천 춘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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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귀여워 그럼 여기는 춘천 유명하니까 우리 이거 시켜서 하나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볼까?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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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진짜 너무 배고파 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야겠다 음! 와! 이거 깠어! 근데! 여기다! 너무 맛있어! 따져서 그래! 음! 아니 왜냐면 이거는 되게 파삭파삭해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약간 파삭파삭하고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고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국밥도 밥이랑 먹어야지! 음! 멜로디 먹을 싶은 치즈 먹어야지! 지금 내 팔속에 잠깐 다리가 음! 지금 내 사랑이야 사랑해! 왜냐면 배우러 가는게 아니고 그냥 진짱으로 가는거야 그러니까! 오! 지금 내 맘속에 바로 가 어떻게 맵지 않은데 뭔가 돈이랑 좀 달라 그치? 맛? 맛이랑 묶임이 좀 달라 살짝 달라 철판 철판은 먹는데 매운데 철판은 먹는데 매운데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왜 안 뺏어 먹어! 안 뺏어 먹어! 좋아해? 다르지! 진짜 맛있어! 같이 먹어볼까? 알았어! 알았어! 계속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야! 멜로디 안 먹으면 우리도 안 먹어! 먹을게요! 같이 먹자! 왜 안 먹어! 왜 나만 먹어! 같이 먹어! 네가 시켰잖아! 아니 다 같이! 내가 혼자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해! 같이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어때? 음! 치킨 냄새 맡으면 좋겠다! 그치! 역시! 같이 치킨! 아니 아니 아니! 사장님! 맥주! 맥주! 여기 맥주 받았는데요! 약간 원래 치킨 프라이 치킨 약간 그거 뭐지? 그... 느끼해!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느끼해! 닭다린 사건으로 만든다! 닭다린 사건으로 만든다!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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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음! 오! 맥주! 오! 오! 티맥! 오! 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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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나는 바른다! 두다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짠! 짠! 재밌게 놀아 스토리 다들 놀러 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searching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